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당이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성전 건축과 RTC 건립을 위한 헌신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를 점검하라는 말씀을 오늘 강단 통해서 주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삼진라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세워지는 성전과 RTC 건립을 위하여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을 대표하고 미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 새로운 성전 건립과 RTC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받고 한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은혁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한해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12월 마지막 달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2020년에는 새로운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꾼들을 새로 세우고 또 2020년 최초로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자 훈련을 휴스턴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담임 목사님과 아울러 우리 전체 랩런트와 성도들이 기도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고 사신 이응남 목사님에게 워력으로 충만함 주옵소서 하늘보자의 권능을 덧립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깊이 각인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RUTC와 성전 건축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방향하는 모든 허감 저주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여 없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